저의 이어폰 스타일은 언제나 오픈형이었습니다. 커널형은 답답하고 이질감이 있어서 못 사용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선부터 무선, 전부 다 오픈형 위주로만 찾아서 사용했는데 커널형이 대세이다 보니까 오픈형은 쓸만한 제품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버즈3가 오픈형 버전도 나왔는데 이게 완전 취저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이폰이면 에어팟을 쓰면 되지만 안드로이드, 특히 갤럭시는 중국제 가성비 제품들 말고는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이 전작인 버즈라이브의 경우도 궁금해서 사용해봤는데 강낭콩 같은 디자인이라 착용에 호불호가 많았죠. 저 또한 착용 부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가성비 라인 중에서 평이 좋은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버즈3는 콩나물 같은 빨 형식의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전작의 콩 모양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기존 타사 제품들의 보편적인 디자인을 답습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좋아. 기둥이 있어야 안정감이 들고 잡기도 편하고 통화 품질에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나 같은 갤럭시 제품이라 궁합이 좋습니다. 연결이 잘 되고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활용하면 노이즈 캔슬링, 360 오디오, 이퀄라이저, 여러가지 기능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강이 가는 길에 사용해봤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네요. 시끄러운 환경인데 오픈형은 사실 차음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죠. 차음이 너무 잘 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길걷다가 위험한 순간도 있고 적당히 외부 소음이 들리는 게 좋더라고요. 꼭 누르는 핀치 컨트롤과 터치 스와이프로 볼륨 컨트롤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잘못 터치해서 오작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픈형의 노이즈 캔슬링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음악 들을 때는 잘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악 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음질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요.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실버 색상이 티타늄 같은 느낌이라 차분하고 깔끔해서 마음에 듭니다. 착용한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저는 이어폰 사용할 때 음질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착용감이에요. 짧은 시간을 드더라도 귀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착용감이 편해야 된다. 유닛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유닛의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크면은 또 그것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고 적당한 밸런스가 중요한데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버즈3는 제가 사용해본 오픈형 이어폰 중에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음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저가형의 저렴한 소리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음악 듣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음질을 들려주는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만 사용을 했는데 이 버즈3의 음질은 제가 사용해본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강의 준비하기 위해 이어폰은 다시 넣어뒀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출퇴근하거나 어딘가 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 버즈3의 특징 중 AI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있던데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당장 어떻게 테스트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하는 외국인 친구가 없거든요. 그냥 친구도 없어요. 오늘 처음 사용해본 거니까 추후에 360 오디오 이것저것 기능도 사용해보고 후기를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뭐 블루투스 이어폰은 착용감 편하고 음질 괜찮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그린 동물 그림입니다. 남극에 있는 듯한 느낌을 몸까지 다 그려가지고 고양이 모자까지 씌우고 와 그냥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아.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릴 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 줄 거거든요. 밥은 먹었어? 밥을 안 먹어. 밥을. 내 목표는 잘 들려? 나 지금 선풍기 앞에서 통화를 해가지고 음질이 이상하게 나올까 봐 좀 걱정이네. 도로라서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나쁘지 않게 들린다는 거지? 아주 잘 들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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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 통화 녹음 좋은 걸로. 음 아주 좋아. 다음 일정으로 가는 시간에 제가 듣는 온라인 수강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서 지하철에서 보고 있었어요. 버즈3의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다음에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세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